안녕하세요. 지금 폴란드에 보아시차크 장관이 오려고 하다가 전용기를 중국이 연공을 통과를 못하게 해서 못했고 그 다음에 사우디의 MBS,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는 방한을 한다 안 한다 하더니 방한을 취소를 했고 방한을 안 하기로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마치 나라가 큰 손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지금 수출 부진한 것도 그런 식으로 큰 호들갑을 떨고 환율 올라갈 때는 호들갑 떨더니 지금 환율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이놈의 언론 혹은 담론하는 사람들이 정말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전용기가 좀 단거리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긴 항속을 못 가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으면 저게 저렇게 막히면 그냥 저걸 넘어와도 괜찮을 텐데 북극을 그렇게 못 오고 중국 연공을 통과해서 오는 코스를 잡았는데 그 연공 통과가 거부가 돼서 결국 못 온다고 합니다 오늘 19일 날 K2전차 K9 자주포 1부의 폴란드행 출구식이 원래 스케줄이 잡혀져 있었어요 아마 출구식 됐을 겁니다 제가 뉴스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라서 와서 K239 참무 계약도 정식으로 하고 그런 일을 하기로 했는데 뭔가 중국의 심사가 단단히 꼬인 거죠 너 오지 마 우리 연공 못 가 중국이 연공 통과를 막아서 스케줄이 갑자기 어긋나서 못 오게 됐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왜 이렇게 중국의 미운털이 박혔냐 혹은 한국이 박혔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한국이 중국의 미운털 좀 박힌 건 어디서 알 수 있냐 북한에서 매일 포 쏘잖아요 매일 미사일 쏘고 그거 다 중국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운털 박혔냐 폴란드 사정 좀 알아보죠 제일 우선 눈에 띄는 거는 1대1로 폴란드가 탈퇴를 했는데 이걸 탈퇴를 하면서 동유럽권의 여러 나라들이 줄줄이 그걸 따라가서 지금 1대1로에 합류한 나라들이 몇 개 안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1대1로에 대해서는 유럽권을 연결하는 1대1로에 대해서는 여러 그림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살벌한 그림은 6개 노선으로 된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몽골 러시아 노선 그 다음에 신유라시아 노선 몽골 러시아 노선은 이제 만주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저기 베테르부르구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있는 아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조금 더 연장하거나 손을 보는 그 정도일 겁니다 저거는 그 다음에 신유라시아 노선 저게 이제 말하자면 샹하이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저거죠 폴란드, 우크라이나 특히 폴란드를 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노선은 거기서 중간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아마 키르키즈스탄이나 타직스탄쯤에서 갈라져 나온 걸로 그림상으로는 그래요 갈라져 나와가지고 파키스탄 위에 이란으로 해서 그 다음에 터키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노선은 이제 산맥 이제 서쪽을 휘감아 돌아가지고 파키스탄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벵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노선은 이게 아마 운남 쪽일 거예요 운남 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미얀마로 들어가서 벵글라데시 들어가고 인도로 들어가는 그런 노선이고요 거기서 이제 또 지선이 갈려져 나가서 그게 말레이를 관통해서 내려가는 이제 인도, 차이나 노선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개 노선을 아주 그림을 빵빵하게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노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코노믹 커리더, 이코노믹 커리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경제, 경제 회랑 그러니까 이 열차가 지나가는 쪽에 다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거죠 이 중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제일 이제 탐나는 데는 사실은 유라시아 노선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타직스탄을 이렇게 지나서 가는데 이게 폴란드까지 가면 이제 폴란드에서부터 이제 그 유럽 철도랑 쫙 연결이 되니까 저 폴란드가 종착역이 아니라 허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철도망과 일대일로를 연결시키는 허브가 저게 되는 건데 폴란드가 그거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망한 거죠 이건 좀 다르게 또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와중이라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란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제 카자흐스탄을 알마이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카자흐스탄을 바로 안 하고 이란 거쳐서 터키 거쳐서 넘어가서 헝가리, 루마니아, 우즈벡, 모스코인데 이제 뭐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스코에서 다시 뻗어가지고 폴란드 그래서 여기서도 폴란드가 말하자면은 유럽 철도망과의 연결을 해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도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보다 더 단순한 건데요 이제 이거 여기서 보면은 아무튼 철도가 여리저리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모스크바쯤에서 모스크바쯤에서 이제 중국 철도가 모스크바쯤으로 연결이 되고 그 모스크바에서 이제 여기서도 똑같아요 벨라루스 거치고 그 다음에 폴란드로 들어가서 그게 허브가 돼서 지금 육각형의 허브를 상징하는 겁니다 폴란드입니다 위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즉 1대 1로 계획해서 유라시아 철도 연결의 허브가 유럽적 허브가 폴란드였었어요 그런데 폴란드 나 안 하겠다 하고 털어버리니까 이제 중국의 1대 1로가 완전히 그림이 망그러진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폴란드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원안을 갖는데 이 원안이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얼마 전에는 또 폴란드가 저기 타이완과 이제 그 전략적 칩과 전자 쪽 협력 계약을 맺었다고요 폴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저게 높죠 그래서 그 수준이 그래서 삼성도 보면은 삼성전자도 한국 외에 제일 큰 R&D 센터가 외국의 제일 큰 R&D 센터가 폴란드에 있습니다 폴란드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데이기 때문에 타이완의 TSMC나 이런 데도 이제 폴란드와의 협력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완과 전략적 칩 협력을 최근입니다 한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우크라 지원해서 뭐 거의 미국에 필적한 만큼 지원을 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지원을 했죠 물론 미국보다 액수는 작습니다마는 나라의 명운을 걸고 지원을 성공시켜가지고 결국은 우크라가 말하자면 우크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러시아를 잘 막아내니까 이게 결국 뭐가 증명이 된 거냐면 핵으로 무장한 슈퍼 깡패도 이거 뭐 도발하면 주어 깨진다 이 명제를 증명한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너 대만 못 먹는다 이 명제를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데가 폴란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쟁이 터지고 나서 지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2019년에 젤렌스키가 당선되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아 이제 반도 대통령 당선됐다 그래가지고 원래 폴란드 우크라 사이에 양쪽 국민의 감정은 한국과 일본의 감정보다 더 나빠요 그런데 그거 다 툴툴 털어버리고 딱 젤렌스키 정부를 딱 옆에다가 딱 팔짱을 끼고서 개혁을 이렇게 해라 이런 정책을 취해라 해서 쭉 그걸 말하자면 가이드를 했다고요 폴란드가 지난 그게 이제 2019년 봄부터 했으니까 한 3년 동안 가이드를 한 거예요 폴란드가 그게 쌓여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나라의 명운을 건 지원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밉살스럽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다 세 번째로는 폴란드가 이제 한국의 지금 군수를 아주 싹쓸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싹 그냥 쇼핑백에 막 담아가지고 급속하게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로 이제 변모돼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 한때는 더블 펀치죠 우선 첫째는 한국의 군수산업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한국의 군수산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연회 지금 올해 계약국 기준은 올해 엄청 되는데 아무튼 간에 정식 계약으로 올해 한 몇백억 하죠 몇백억 달러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4, 5년 더 지나서 한 6년쯤 지나서 저게 1년에 한 매출을 한 예를 들어서 한 800억 900억 달러를 하는 나라가 된다 수출을 그러면은 그것이 가지고 오는 군사적 힘 또 그것이 가지고 오는 외교적 군사지정학적 힘 이러한 건 무지막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이제 미워 죽겠는 거죠 너 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우리 한국 못 날아가 그러면 이거를 보는 세계 언론은 어떤 생각이 들 거며 폴란드 국민은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우리가 제대로 잡았구나 쟤 나쁜 놈이 미워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한 거네 또 우리 국민도 그런 느낌 받잖아요 중국이 저렇게 발작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한국 폴란드 동맹 이거 제대로 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주 폴란드 사람이 만든 아주 촌철살인의 그런 만평 비슷한 한 컷이죠 근데 이건 제가 이제 발견한 게 아니고 제가 가끔 보는 아주 즐겨서 보는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리얼리즘이라는 그분이 폴란드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소개를 해줬길래 그 그림 그냥 쓰기에는 이렇게 화면에서 따서 쓰기에는 좀 너무 옹색해서 저희 AD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결국 뭐냐면 이 그림의 의미하는 바는 폴란드 사람이 만든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소스는 제가 채널 리얼리즘에서 본 거고요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죠 말하자면은 이제 러시아는 중국이고 벨라루스는 북한이고 폴란드는 대한민국과 같은 거고 독일은 저희 알미은 일본과 같은 거고 그래서 아주 그 보고 있으면은 지금 상황을 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천철살인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폴란드에 보아스체크가 못 오게 된 거 국방 장관이 못 오게 된 거 이거는 뭐 이렇게 나쁜 일 아니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중국이 얼마나 조잡하고 얼마나 도발적이고 얼마나 흉악한 그 자들인지 그게 그냥 드러난 거고 또 한국 폴란드의 동맹이 정말로 상대방 급소를 찌른 거구나 상대방이 정말 아파하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저기 뭐야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사우디의 왕세자 우리 MBS의 그 방한 무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고 그러고요 외신에서는 이 사람을 부를 때 MB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MBS라는 단어를 알아두시면 그 약어를 알아두시면 이제 외국 구글 같은 데서 뭘 찾아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사우디 치고 MBS 치면은 영어로 영어 자료가 쫙 나오죠 그럼 쑥 봐서 눈치껏 봐서 적당히 찍어서 그 한글 번역 걸면은 그래도 대충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보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아무튼 MBS가 이제 안 온다고 이제 신문에 대서 특필했죠 네옴 시티가 뭐길래 사우디 왕세자 방한 취소해 건설주들 동반 급락 아주경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11월 방한 무산된 듯 매일경제 원전수주 차질 우려 사우디 왕세자 방한 취소해 특히 매일경제에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너무 친절하게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요 여기 나오죠 미국이 사우디의 압박을 강화하자 사우디가 한미관계를 의식해서 거리두기를 한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우디가 지금 미국이 자기들을 거리두기 한다 그러면은 사우디는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사우디는 한국을 안 오는 게 아니라 한국을 더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우디를 거리두기를 했을 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은 뭐냐면 무기 수출 금지라든지 혹은 사우디에서 5개의 공공기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러 철수한다든지 이런 안보랑 관계된 일들인데 안보랑 관계된 일을 풀으려면 한국이랑 오는 게 제일 낫죠 한국에 와서 미국이 좀 싫어하는 척하지만 저거 다 선거철에 쇼부리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하자 해서 더 와야 돼요 오히려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이게 이제 좀 나쁘게 생각해주면 이거거든요 우리가 미국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우디가 우리를 미워한다 한국이 미국과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라는 걸 암시하는 기사라고 저는 봤어요 매일 경제해서 경제 해설 쓰는 사람들은 그런 엉터리 같은 복선을 까나 겉으로는 한미동맹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간접적으로 암시와 복선을 까는 거 아니냐 굉장히 기분 나쁜 기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국이 사우디 요구를 안 들어줘서 삐진 거예요 사우디가 지금 원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20% 농축을 넘어선 IA나 세계적인 원자력에 관한 여러 협정들이 일반 말하자면 상업용 원전에서의 연료의 농축률을 20% 정도 왜 이러면 넘어나가면 무기급으로 접근해 가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우디가 고농축 원전을 짓겠다라고 지금 고집을 좀 부리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머리가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사우디가 이제 믿거나 말거나 군수산업을 길렀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분명히 그렇게 우리한테 오파를 걸어왔겠죠 네음시티에서 많이 줄 테니까 군사기술 좀 내놔 그래가지고 우리 사우디에 공장 좀 짓고 생산시설 좀 만들어주고 노하우 좀 전수해 우리 돈으로 많이 줄게 그 다음 사우디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라든지 뭐 여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아주 민감한 무기들 야 그거 좀 팔으라니까 그 첨단하고 민간무기 8억 야 니들이 뭐 미국말 들을 거 있냐 우리한테 좀 팔지 이런 요구를 물 밑에서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제가 그걸 짐작을 하냐면 엠비에스라는 사람의 성격과 정책을 보면 그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네음시티 말이야 프로젝트 많이 주고 우리 돈 많이 줄 테니까 돈으로 흔들면서 우리한테 무기공장 지어 달라 그 다음에 무기 제조기술 가르쳐 달라 그 다음에 고농축 원전 짓도록 우리 도와 달라 그 다음에 미국이 싫어하든 말든 첨단 무기어력한테 좀 수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저는 예를 들어서 KTSSM 그거 아마도 KTSSM은 유나이티드 사우디보다 훨씬 더 안정되어 있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도 우리가 잘 안 팔려고 할 거예요 단거리 탄노미사일은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어떤 군사지정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무기이기 때문에 돈 몇 푼 벌자고 막 그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물건들 미국이랑 다 조율하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군사지정학이 확 판도가 바뀌는 건데 이 사우디가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때예요 그 폭약 다루듯이 아주 조심조심 다뤄야 되는 그러한 상대입니다 이 MBS의 보디가드들이 2018년 12월 11일 날 반체제 언론인인 카쇼기를 터키 영사관으로 유인해서 목을 졸라 죽인 다음 시체를 토막 쳐서 처리했다고요 그게 좀 상식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1년 전인 2017년 11월에는 왕자 11명을 포함한 거물들을 MBS가 몽땅 체포를 해서 뇌물수수, 브라이버리 그리고 부당이익 취득 그걸로 혐의로 압박을 하고 일부 재판에 넘기고 사우디 왕까지 나서서 개인의 사익을 앞세워서 국가의 공적이익을 해친 그러한 행위는 앞으로 근절하겠다라고 또 왕까지 나서가지고 이 왕세자를 이렇게 또 거들어줬죠 자 이때 체포되고 제거된 사람들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왈리드 그 사우디의 유명한 펀드죠 세계적 펀드 그 펀드를 운영하는 알왈리드 빈탈랄 왕자도 이때 제거됐고요 전 리아드 주지사 수도의 주지사 그러면 사우디의 굉장히 실권자거든요 트루키빈 압둘라 왕자 이 사람은 선왕의 아들입니다 숙부벌대죠 숙부죠 여기도 그때 제거됐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살벌해요 그래서 이 사우디 출신으로서 이렇게 권력의 핵심에 있다가 망명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사단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MBS에 대해서 사이코패스다 좀 성격이 특이하다 사이코패스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평이 맞을 수도 있고 혹은 권력투쟁에서 밀려나가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앙심을 풀고 그렇게 과대해서 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약 다루듯이 조심조심하면서 과연 MBS가 사우디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래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걸 좀 더 봐야 됩니다 사우디는 너무 가까이 너무 깊게 결합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안 오신다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합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사우디를 강력한 중동아랍의 패권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독재적 리더십을 획득하겠다 이것이 민살만의 목표예요 그건 맞아요 이거 자체는 부정을 못해요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이 사람이 발표한 여러 가지 문서에도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사우디를 한 서너 번 갔었고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티를 한 두세 번 갔었습니다 그 사회의 느낌을 알아요 제가 사우디의 인적 자원 개발이 엉망이에요 이게 지수, 그러니까 유엔 지수죠 휴먼 디벨러먼트 인덱스 인적 자원 지수에서는 한 30위권 밖인데 이 지수는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그러면 이거는 뭐 고등학교를 보내냐 대학을 보낼 수 있냐 대학이 몇 개나 있냐 인구별로 이런 걸로는 거긴 돈이 있는다니까 당연히 지수가 높게 나오죠 그런 것만 따지면 근데 맨날 코란 외국 뭐 이러버리면 그거 뭐 교육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사우디 사람들이 근로 의혹이 없어요 제가 갔을 때 2000 그게 한 5년 6년 무렵인데 제가 갔을 때 보면 성인 남성, 그러니까 25세면 25세 이상의 성인 남성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심장병 환자고요 그 다음에 한 50%가 당뇨 환자예요 일단 그 장 옷이 펑퍼짐한데 손목 같은 거 드러난 걸로 딱 보면 사우디 사람들이 귀골이 장대합니다 드러난 걸로 딱 보면 최소 120kg 나갈 것 같은데 그래요 왜이러면 키 자체가 한 180 뭐 이렇게 되는데 뼈가 굵은 사람이 근데 그 장어 뒤에서 쓱쓱 비치는 게 배가 이렇게 볼록하단 말이에요 그럼 저건 목이 둥실둥실하고 그럼 110kg, 120kg 그냥 나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장병 환자, 당뇨병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근로 의혹 자체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우디가 왜 이렇게 심장, 당뇨가 많냐면 근로는 안 한 상태에서 음식 자체는 옛날 타프하게 유목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을 먹거든요 예를 들면 오말리 같은 과자 그거는 꿀과 버터를 잔뜩 밀가루랑 섞어서 구워낸 말하자면 그런 과자예요 꿀과 버터 덩어리예요 그냥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제가 제일 가벼운 음식이 뭐냐면 치즈예요 그래서 저는 사우디 너무 음식들이 진해서 치즈만 잔뜩 먹고 왔는데도 사우디 출장만 갔다 오면 막 체중이 2kg, 10%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치즈만 먹어서 나 단백질 먹었는데 왜 체중이 버려? 이렇게 웃으면서 치즈가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데 그것만 먹으니까 아 그랬구나 그럼 치즈 안 먹으면 뭐 먹을래? 대접한다고 하면 갑사 이런 거 사주잖아요 갑사라는 게 뭐냐면 양을 로스팅을 하면서 로스팅할 때 나오는 고기 국물에다가 밥을 짓는 거예요 채소 썰어놓고 고기 국물에 밥을 짓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사골국도 아니고 사골국은 걷어내잖아요 기름을 그 기름국에 밥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양 고기를 찢어서 넣어갖고 버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큰 양품 같은 데 펼쳐놓고 그걸 같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이거든요 사우디 전통 음식이라고요 정말 살벌하게 콜레스테롤 많고 살벌하게 열량 많은 음식이에요 음식들이 다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래요 덩치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기업의 무슨 경영자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장이다 과장이다 분인이다 화이트 칼라 뭐 이런 거다 그러면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연히 가정부는 다 있는데 가정부는 어디냐 주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의 키 한 150cm쯤 되는 여성인데 그 주인한테 강간당해서 주인이랑 정분이 나가지고 그 저기 뭐야 그 필리핀 가정부가 그 저기 그 주인 만임이 구박을 하니까 만임을 살해를 한 사건이 있고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사우디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거 통과하잖아요 출입국 관리소 데스크 통과하는데 인도네시아 아니면 필리핀 가정부이라는 여성 같아요 나이 한 28아홉 요만하죠 150 정도 돼서 양직맞게 생겼죠 제 옆에 딱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닿게 여자가 왜 그런가 통과라고 났더니 그냥 목내 한 번 하고 싹 가버려 제가 보니까 이제 2006년만에 2005년만 해도 한국 패스포트가 힘이 있잖아요 저 제가 남자잖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신사복을 입었잖아 그러니까 나 이 남자랑 안다라는 아는 사람이 그 일행입니다를 보임으로써 어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직구 준 행패 예를 들어서 끌어내갖고 옆방 가서 해놔다 벗어봐 뭐 이런 행패를 안 당하려고 저한테 붙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붙을 이유가 없죠 딱 그 대목에서 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부 뭐 택시기사 전부 그러고요 심지어는 밥집 시리아 사람 아니면 에집트 사람이에요 무슨 가게 시리아 사람 아니면 에집트 사람이 합니다 일을 안 해 그냥 사우디 본토 사람들은 그런데 뭘 개발하겠다는 거야 그런데다가 좀 굉장히 거칠고 호전적인 데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게 없을지 몰라도요 제가 한 10, 한 5, 6년 전에 다닐만 해도 젊은 애들의 스포츠가 뭐냐면 뭐 다른 거 놓을 게 없으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80km, 90km 달리는 자동차에 그 문을 열고 그 문에 매달려 가는 거예요 바깥에 그러니까 슬리퍼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고속도로 위에 수상 스키 타는 거지 그런 에너지가 그렇게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사우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인구가 한 3천 한 4, 500만 되잖아요 그 다른 데들은 인구들이 다 작고 그 정만원에서 믿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그 그다음에 댄스에 Hepdade의 가입할 정도로 elected 수상자로 이루lek 즉, 아주 다닐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우디가 사랑의 이 사우디가 이 사우디 사람들의 시 contract 이제 우리의 사우디가 지금부터 또한 우리의 사우디가 우리의 권 richer이 우리의 사우디가 우리의 사우디가 우리의 사우디가